이게 게임이지 아 그래 이게 레버식이 이렇게 나왔어야 했어 처음에 그니까 맨 처음에 트레일러만 그런 식으로 뽑아놓고 아니 왜 항공발로 하노 사이버 공격이 이래 갈걸 잘하노 잘하노 나이스 하나만 남았는데 뭐야 뛰었나 뭐하노 어 허드에 집착되어 이겼다 개 못하노 아 똥쌌는 놈 사이버 아택 아씨 어떻게 싫다 아니 한국말이 더 싫다 사이버 공격이 이래 개시험 멋 안난다 아 맞췄다 청광도 맞췄다 우리팀에 존나 잘하는 스키 있다 어 뒤에 아 나 죽었다 아 이겼다 아니 그까봐 내 말이 잠만 필요없고 내가 와 열아사 열아사 이 스키이 개고인물 이 스키네 이거 이거 아이아사 이 스키이 아이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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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으날뻔 어허 야 보노 이새끼 올라가는 거 미쳤는데 아아 쪼됐다 이번판은 잡다 짱개는 으흐흐흐흐흐 그거 맞지 자보야 이겼노 내 넌넘야 뭐 했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af 아 쪼따x2 이건댔x2 야필이 쪼따 야필이야 아까 일렀 FO117 세련되 시발 아흑 죽어도 싸다 우웅 오오오오 사이버 택 그 놈의 사이버 택 다운 룹룹 아하이 어어 잘한다 어어 이놈아 아 살렸네 어어 어어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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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아 이 놈이로 찾아두세요 ㅅㅇㅇ ㅅㅇㅇ 야 임바 위치 미쳤다 야 어떻게 올라갔어 ㅅㅇㅇ 고인물이라니까 이 ㅅㅇ ㅅㅇ 아 그 내가 드론 올릴 때 드론이 나라가 위치보고 찾아왔나봐 ㅅㅇㅇ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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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윙폼 뭐야? 그거... 스킬 썼네 와 안에? 어? 기하났어? 근데 못잡아 저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왼쪽이 아니면 그쪽으로... 어 어? 아 졌다. 됐다 얘네 졌다 이제 죽는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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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방 8방에서 싸운다 와 다가갔어 어우.. 존많은 없잖아 그냥 고였다 고였어 사이버 아택 사이버 아택트 사이버 아택트 사이버 아택트 사이버 아택트 와 난리 났네 다들 폭탄자지 난리 났네 나이스 어 2층 2층 어 거기 나이스 하하핳 하하핳 인마 뭐하노 인마 왜 여기서 떨어지지 하하핳 하핳 나 죽여줘 나 죽여주세요 하하핳 나이스 나이스 어우 나이스 빛나 내밀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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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계속 똑같은 데로 가나보네 오케이 3D 정보 1번 3D 한반도 때면 이기네 3D 한반도 때면 끝 3D 한반도 때면 끝 뭐하노 잠파도 올라간다 잠파도 올라간다 하늘을 보고 보물 사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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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버 아군 어우 죽었다 아군 있나? 있네! 잡았다 한 놈 쪼다 버렸네 와 이런 시기 와 빡타가 안 맞네 예예예 개똥 싸우고 있다 이번판에 어택 워우 수류탄.. 수류탄 컷 수류탄 컷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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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 남았어 첨진 맥스 폭탄 돼 있네 공격 아 끝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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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orte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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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B 공격 에에에에에에에